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일은 여자 헤어 쇼컷 준비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 번째 라인에서는 호리존탈 90도 라인으로 커트 진행하였습니다 이어백사이드를 커트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실 경우에는 라운드를 한다 생각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상의 형태의 무게감을 빼기 위해서 디렉션 하지 않고 라운드 한다 생각하고 커트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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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